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까지 낸 20대 여성 DJ 사건 기억하십니까? 사고 당시 구호 조치는 하지 않고 반려견을 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법원이 이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. 1차 사고를 낸 뒤라 음주운전은 과실범일지라도 고위범에 가깝다고 본 겁니다.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채 외제차를 몰다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낸 DJ 암 모 씨. 2차 사고의 피해자였던 오토바이 배달원은 결국 숨졌습니다. 당시 반려견을 안은 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. 구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? 엄마 죄송합니다.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안 씨 측은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안 씨가 1차 사고 이후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도주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.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재판부는 사고 자체는 과실범이지만 중대 교통사고로 이어져 고위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MBN 뉴스 이시월입니다. 재판부는 사장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